0062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은, 는 동사는 혈액제제와 백신제제를 비롯해 전문의약품, OTC제제 등의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제약사로 1969년 설립되어 198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동사의 사업품목은 혈액제제, 백신제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거래처는 종합병원, 의원, 시약도매상, 약국, 적십자 등임 동사는 핵심 사업으로서 혈액제제, 백신제제, 유전자제조합제제의 대형 수출품목 육성과 신규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담 기업개요 대시 혈액제제와 백신 중심의 사업을 담당하는 녹십자그룹의 제약회사로 수출시장은 백신 중심의 성장을 보이는 한편 혈액제제 시장 또한 수출시장 확대 중 대시 2015년 11월 4가 독감 백신을 개발 식약처에서 판매를 승인받아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2016년 3월 후에 대규모 독감 백신 수주 확보 대시 2016년 수출 물량 증가와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혈액제제 생산시설을 두 배로 증설하여 연간 최대 140만 엘의 혈장 처리 능력을 보유하였고 추가 증설로 270만 엘 확보 재무 대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부문의 수출 규모 확대와 환율 상승에 따른 헌터라제 등 해외 매출 호조 COVID-19 영향으로 검체 등 진단 및 분석 부문의 자회사 매출 증대에 따라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의원가율 개선에도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종속기업 투자 처분이익 발생에도 이자 비용 증가 및 관계기업 투자 손실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헌터라제 및 IBIG에 로 중심의 해외 판매 증가 남반구 독감 백신 수주로 매출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나 자회사의 COVID-19 기저효과와 임상 추가 비용 지출 등으로 수익 상승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7일 기준 장마감 녹십자의 시가총액은 1조 462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녹십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73위입니다. 녹십자의 상장 주식수는 1168만 6538주입니다. 녹십자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녹십자의 퍼은 22.34배이고 추정 퍼은 2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7.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6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636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1.1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601원이고 추정 EPS는 4332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1.08배 11636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에 3.88이며 목표주가는 158,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03번지억원, 737억원, 81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93번지억원, 1370억원, 694억원입니다. 녹십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1번지 21%이고 유보율은 2,219.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